안녕하세요. 셰필 아웃두어의 새로운 모델이 된 흥주호입니다. 셰필 아웃두어는 디자인이 예쁜 데다가 활동이 편하고 슬림해 보이고 거기다 따뜻하기까지 하는데요. 역시 200년 독일 전통의 품질과 디자인이 보증해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올해로 2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. 그 전통에 신뢰가 더 가는 것 같습니다. 셰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저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.